대성재 바보 대디가 없어서 다행이다 비디오 가게가 있었어요 맞아요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빌려오는 거였어요 네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비디오 가게에서 쾌걸 보이 아지라는 그 비디오를 빌려가지고 보고 멘탈이 붕괴가 됐어요 왜요? 주인공이 타죽어요 주인공이 일행가 이외에 타죽어요 많아죠 많아 아지가 타버렸어요 아니 아니요 그럼 누가 지내 그리고 그리고 친구 여기가 있는데 목이 막 늘어나요 근데 그때의 기술력으로 CG로 표현하거든요 약간 조악하니까 참 충격이었어요 더 기괴했어요 채팅창에는 아 슈퍼하지 말라고 내일 보려고 했는데 비디오 가게에서 빌렸는데 이렇게 뭐 하시는데 빌렸는데 볼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죽어 아지가 보지 말라고 아지를 지켜주고 싶다면 당장 빌린 쾌걸 보여 아지 비디오는 반납 반납하실 거예요 초장 아멘